드라이브인, 키가운 달렸어요 김선영 SK 그리고 플래스 와아아아아아 김선영 쇼타임 와아 여기서 덩크를 하나요? 아 SK 김선영에서 지금 덩크가 와아 와아 이런 앙북으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역시 싹부터 남은 시간 6.8초 자 밀러워니가 이어졌습니다 김선영이 플러톤에 띄웠어요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야 김선영의 위딩 슛입니다 최종 수거 100 대 98 시속게임 끝에 소울 SK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핀스 액션을 하고 있는 SK고요 김선영 골밑 들어갔어요 리버 플레이어 플립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지금 마신 서커스를 하듯이 헬치 스테이션까지 한번 석권 주면서 김선영 왼쪽 크게 돌아갑니다 오른손 스쿵샷 득점 인정 상대방 측 지금 스텝 하나를 줄이고 점프도 안 뛰면서 아 수리수의 허를 찌르는 아주 빠른 레업이 하나 나오는데 바운 패스 이정현 공을 놓쳤습니다 지금 허일영의 좋은 디플렉션이 하나 나왔고요 아웃 아웃 원인 이제 득점 코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네 SK가 자랑하는 척 김선영 유력한 NDP 후보 김선영입니다 오우 네 지금 넘어졌는데 머리미스가 발생한 퀴즈입니다 아 또 뚫렸어요 김선영 뚫어버립니다 김선영 와 콜레지 선 김선영 대단합니다 잠실 학생 체육관의 플래시가 오늘도 터집니다 빙글 돌아서 자유투라인 근철 선지 공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김선영 김선영 성형두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김선영 매Add도 원인 스프러안 점피와국 ет Resident 일단 올렸는데요 와 세상에 лю야 정말 DKTA 이상 Games точ한 속 Rocket 점수차는 2점차 김선영 공격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역전 시작 어! 아하! 역전! 이야! 자밀 원희! 외곽으로 뺍니다. 다음에서 김선영! 어! 성공! 오늘 경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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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크린이 제대로 걸렸어요. 레이업! 득점! 앤드원! 와! 정말 빠르네요. 아! 아! 세 미스! 네! 지금은 최고적인 좋은 몸싸움으로 스틸을 하나 했고요. 뒤로 내줍니다. 트레일러 원희가 또 한 번의 선택! 이후에 뒤로 연결! 성공! 태성원! 지금은 약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지만 이야! 김선영이 그걸 비하인드 패스로 정확하게 최성원 이렇게 패드했고요. KGC 베이스라인 패턴을 뺏어냈고요! 오픈 코트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김선영입니다. 이야! 지금은 서커스라듯이 인앤아웃을 한 번 선거 줬고요. 네! 또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김선영이 뚫퍼들어갑니다. 티워드라! 따라줬어요! 네! 지금은 김신혜가 좋은 킥아웃을 해줬는데 아쉽게 성공은 안 됐고요. 김선영! 김선영의 숏파! 와! 지금은 크로스오버드리버를 아주 완벽하게 하면서 와! 수비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이야! 정말! 팬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는 김선영인데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김선영! 블록파! 와! 이렇! 갑니다! 와! 정말! 아! 그리고 손오버 나왔습니다. 김선영 옆으로 내줬어요! 팀전인자 상대방팀 최성원입니다! 이야! 지금도 김선영 선수가 아! 스틸을 만들어내면서 또 속공을 하나 만들어냈죠! 바깥쪽으로 전성현 캣츠앤슛! 맞았어요! 최준영 1리바운드! 그리고 김선영 승인을 찢어버리면서 도착! 침스 빼줍니다! 캣츠앤슛! 안 들어갔습니다! 원이 리바운드! 김선영! 아! 좀 달리네요!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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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안쪽 트립! 김선영 베이스라인 타면서! 김선영! 상대방팀까지! 지금 상대가 플레스를 알고 디라인 디펜스! 자! 김선영 드라이빈! 오! 파울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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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크 Officer 오! 키가 손에 걸리죠. 1차 패스, 2차 패스. 김선영, 2차 발전! 오늘 최고의 아이라인은 김선영 승원인! 잠시를 사는 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덩크슛이었고요. 지금은 김선영의 아주 멋진 패스와 멋진 세리머니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백전 바뀌어있습니다. 최부경. 아, 수풍의 백글을 바뀌고 있네요. 딥코렉션에 이어 스틸. 딥코렉션! 다시 갑니다! 지금 아까 그 장면의 개정인가요. 지금은 바운스로. 뒤에 오는 자미러니에게 정확하게. 아저씨 벗어났고 한 번의 리프패트 털려. 3대1 쪼개면서. 워! 인유 베이스! 베이크를 한 번 섞었어요. 그리고 팻패스를 해주면서. 자미러니의 유어 페이스, 정말. 보다 깊은 곳으로 기포스트에 넣었을 때. 빅메인들끼리 패스 과정에서 턴오버가 하나 나오네요. 자, 턴오버 기반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득점 인정. 상대방은 직. 블라이크가 김선영. 김선영 정말 리듬을 갖고 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야, 수비 사이로 들어가면서. 야, 상황을 다 살피고. 득점이 살짝 멈춰있는 KT고요. 김선영 선수가 비어있는 워리에게. 네, 기대를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야, 멋있네요. 김선영 선수, 월진 선수. 아주 척척 맞아들아갑니다. 김선영. 오른쪽 골파 김선영 밀어붙입니다. 김선영! 미낼 수가 없습니다. 소레이스킹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김선영입니다. 야, 지금 뭐 림도 안 바라보고 그냥 왼손을 올린 것 같았거든요. 와, 여기 있었던 건 스컨치 기가 막힙니다. 리바운드에 가담을 했지만 공격권이 SK나이스 쪽으로 넘어옵니다. 김선영 빨라요. 김선영! 어떻게 설명을 안겠습니까? 김선영 선수, 저 스냅. 이번에도 할로웨이 손질이었어요. 빠르게 앞쪽으로. 전현우, 그런데 김선영의 스킬입니다. 본인의 미스를 많이 하는 김선영입니다. 다운넘버. 와우! 주 비하인드팬! 김선영 9.1원이! 잠시 약대책을 열광을 만듭니다. 밀고 갔다가 엑스탈패스 연결. 유로스택! 김선영! 김선영! 두 명 사이 찢어졌어. 유로스택 김선영! 승선영! 승선영! 김선영 선수가 좀 공격에 가담을 해볼 수 있겠어요. 두 명 사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럽스키. 아, 네! 고! 떠났습니다. 안녕!